봄꽃들로 거리는 화사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현재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0.9도로 무척이나 온화하고요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서 5월 초순 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11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영남은 종일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에 구름은 적은 모습이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켜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온화합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0도, 울산은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0도, 창원과 남해가 21도, 양산과 합천은 2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비 소식 없이 주말에도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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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